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한인 청년이 라크레센터 타운센터의 카운슬맨에 당선됐습니다. 제2의 데뷔 리우 시의원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진지하게 서류를 살피는 청년. 올해로 22살 한인으로선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된 브랜든 리 씨입니다. 브랜든 씨는 오늘 LA 인근 라크라센터 지역에서 시의원에 해당하는 타운센터 카운슬맨에 최종 당선됐습니다. 브랜든 씨의 당선에는 자신과 같은 한인 청년들은 물론 타인종 청년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가가오를 방문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총 8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학생 시절 내내 리더를 도맡은 브랜든 씨. 브랜든 씨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한인 2세라는 정치 사회에선 특히 더 극수소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브랜든 씨는 교육자로서 LA 교육고 교육위원회에 진출하는 소박한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